xsfm 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양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두번째 사연 오랜만에 오칸돌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반떼에 갇히고 이름 발음이 어려웠던 사연을 보낸 오칸돌입니다 아 이능용실 소환하셨던 분이 이분이죠 웹툰 작가세요 최근 사촌형 결혼식 괄호 이름 사연에 나왔던 그 형님 괄호에 가서 이슈가 생겨 사연 적어봅니다 이번에 결혼한 그 사촌형은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낸 아주 친한 괄호 근데 친형제는 보통 안 친한데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괄호 형입니다 작가다운 날카로움이 돋보입니다 성격도 착하고 사람이 욕을 안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만 저는 그 중 단 한 명도 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나 없는 데서 욕을 하겠지 그게 내 욕이 아니어도 자주 보시는데 욕을 안 한다 저희 형제 앞에서만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만 그러나 했는데 사촌형 친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욕을 안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문장이죠? 욕도 못하면서 그 힘든 건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는 건가요? 뭐죠? 그런 사람이 결혼한답니다 좋은 사람이 결혼하니 기쁜 날이었죠 사촌형은 저에게 추기금 받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돈봉투 받는 일은 처음이지만 뭐 어려울 게 있나 싶고 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저희 부모님과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큰어머니, 과로, 사촌형의 어머니, 아버지, 과로,께서 너도 장가 가야지 또 다른 어른 아가씨 없냐? 등등의 견제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누나들의, 형제들의 결혼식 때 친척들과 일부러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바쁜 척하고 한 번 돈을 센 적이 있죠 그때는 돈 세느라 바쁜 척했어요 괜히 주차권 만지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음향 콘솔을 만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내 근처에 안 와요 아니, DJ는 아니야, 이 사람아 신사, 숙료, 이렇게 그거 좋더라 청취자 여러분 이런 어른들 어택 안 당하고 싶으면 결혼식 때 제일 좋은 건 아, 하긴 음악을 해봤어요 아무튼 음향 콘솔 네가 왜 그걸 만져, 이 새끼야 이러면 수 있죠 우리가 음악을 했으니까 음향 콘솔로 가세요 아무도 안 건드려, 당신을 그렇죠, 음향 콘솔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살짝씩만 만지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조금씩만 만지세요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플레이 버튼 눌러주는 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외국에서 유튜버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 아마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광 띠가 둘러져 있는 자전거 조끼리 입는 경우도 많아요 꼭 어떤 업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콘서트나 이런 걸 가면 경호라든지 혹은 진행요원들이 그런 야광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튜버한테 있는 그 사람이 그거를 입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관계자가 아닌데 그 조끼가 상징하는 바와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티켓도 없고 뭐 그 증도 하나도 없는데 그 조끼 하나로 거의 뭐 아티스트 대기실까지 들어갔나 하여튼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냥 끝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허술한 거죠 야 이건 게임 시나리오의 아이디어를 줄 정도인데요 그런 거 좀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누군가가 와도 음향 요구만 만지고 있으면 다들 전문가인 줄 알 것이다 아니 이건 메탈기어 솔리드의 스네이크 요원처럼 얼굴이 어떻든 주인공이 야광 베스트를 딱 하면 변장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도 둘째 네 셋째 아들 이런 걸 못 알아보는 거야 결혼식에서 말을 안 걸어 그러네 그러네 결혼식에서 어택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야광 조끼를 구해서 입고 다니시면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다르잖아 야광 조끼가 아니라 주의력 없는 어르신들은 막 스태프를 상징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유니폼이 있으면 좋겠네요 얘 땡땡아 이리 와봐라 너 동생도 장가가는데 너는 남자친구 없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야광 베스트 딱 입으면 못 알아봐 화장실이 어디죠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런데 막 사회에서 하대받고 오히려 더 큰 어택들을 당한다 못된 시민들이 못되겠다고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쁜가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돼 뭐야 그게 라는 이상한 시나리오로 그게 가장 웃기는 블랙코메디가 되겠죠 가장 큰 도피처는 결국 결혼이라는 어떤 정면돌파의 문제인거죠 그것을 피하려고 스태프 조끼까지 입고 가봤으나 사회의 편견이 더 심했고 굉장히 블랙코메디의 소재로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에디터가 밖에서 지금 소위 프리패스 형광조끼 영상의 내용을 보내줬어요 콜드플레이 콘서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 동물원 공짜로 들어가고 영화관 공짜로 들어가고 그렇구나 여기저기를 다 테스트해봤구나 한 콘서트에서 어디까지 대기실 이런게 아니라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있다 하게 될 위험이 있다 피할 수 없다 등등의 견제를 할 곳이 뻔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첫인사가 그거였긴 했습니다만 그죠 멀리서 유탄을 던지면서 들어오죠 여어 아가씨 염냐 이러면서 공격 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추기금 받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세종대왕기념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은유법이 아니죠 뭐가요? 세종대왕기념관 있는 곳이에요 무슨 은유일까 이게? 근데 세종대왕기념관이라는 말이 좀 웃겨서요 세종대왕기념관 아 그래요? 세종대왕기념관 왕 뒤에 시호 뒤에 기념관 붙이는 건 별로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이 여기서 신랑이나 신부 이름이 한글이면 할인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사촌형 이름이 한글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볼 틈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도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어른들 너도 여기서 결혼해라 또 다른 어른 언제 할 거냐 어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또 나쁜 거 중에 하나가 그래 맞아요 축의금 받는 포지션은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양가 부모들 옆에 괜히 서 있는 어른들이죠 말 많이 하는 NPC들 있어요 보면 저쪽 우리는 누구야 싶으면 가보면 나한테 어택합니다 근데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이름이 순한글이면 한글이면 할인이 된다 할인이 된다 네 와 신기하네요 결혼식 한 시간 전쯤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사촌형의 가족과 큰엄마 큰아빠 저희 가족은 경남에 사십니다 사촌형은 서울 저는 경기도에 삽니다 결혼식을 서울에서 해서 코로나로 하객이 많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촌형의 직장이 서울이고 대학교도 여기서 나왔다 보니 이쪽 인연인 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신부 측에는 손님이 얼마나 오시는지 확인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축의금 받는 일을 해서 더더욱 제 쪽만 신경 쓴 것 같네요 지금은 이게 50명 이상 그게 풀렸나 보죠 결혼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꺼워지는 5만원짜리를 보고 있으니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현금을 만져본 적이 있던가 싶어 괜히 기운이라도 받아보려고 돈 뭉치를 만지작거렸더랬지요 손소독제 잊지 마시고 식이 시작되자 손님 발걸음도 끊겨서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사촌 누나가 조카 둘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조카인가봐요 어른들 얘기 한참 했는데 사촌 누나는 외가 쪽으로 저희 어머니의 언니의 딸인데 엄청 친한 사이여서 경남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하니 특히 저희 어머니는 멀미를 심하게 하시는지라 그 고생을 하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사촌 누나가 인사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이었습니다 조카 두 명 중 첫째가 제게에 와서 조카 삼촌 웹툰 제목이 뭐예요? 어디서 연재해요? 일단 기분 나쁘죠 네 지가 알아볼 것이지 손가락이 없냐 폰이 없냐 사촌동생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정도가 됐다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구글의 오칸돌 쳐볼까요? 바로 나오는데 오만한 조카다 네 거봐요 를 연속적으로 물었고 이거는 그냥 데미지 주려고 계속 여러분한테 물 날리는 거예요 에잇 기분 나빠라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된다 하며 넘기다가 잘 안 돼서 누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일단 조카는 12살이고 제 작품은 15금인지라 질문을 쳐냈어요 일단은 12살이면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겠네요 초등학교 만년이에요 그러다가 조카가 제게 다른 공격을 했습니다 조카 1 삼촌은 결혼 안 해요? 어른들에게만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저는 결혼을 안 할 거라며 어버버 그렸습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있죠 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이고요 그러자 조카는 요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왜 결혼 안 하세요? 출산을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요 네가 한국 경제냐? 이게 뭐야? 와 이게 정말 보수 정치 아젠다를 그냥 말하고 있네요 등에 요즘 학교에서 대체 뭘 가르치는가 싶은 의문이 들며 어린 놈이 뭐 그런 걱정을 하냐 하고 넘길까 하다가 안승준님의 팟캐스트에서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진화한 존재라는 말이 떠올라 역시 활용 못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하는 건 아무 셈 없는 짓입니다 저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 이 멋있는 말을 이렇게 바보 같은 상황에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근데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알아들을 친구가 왜 이렇게 자꾸 물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언젠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삼촌이 그런 말 했던 이유를 지금 알겠네? 라고 뱉고 보니 너무 이기적인 말을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조카의 결혼 어택에 저는 어린아이를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는 셀프 바인딩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려 했지만 녀석의 질문의 틈새는 너무나도 좁아 쉴 틈이 없어 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누나가 저에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하지 마라 라고 해줬고 저는 너네 엄마가 하지 말란다 라는 무적의 문장을 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헬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대처가 안 됐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고 그렇죠 결국에는 나는 누나가 진짜 중요해 사촌 누나의 말이 너무 중요해서 너네 엄마가 하나만 할 거야 너네 엄마가 하나만 할 거다 결국 아이들에게 나쁜 또 설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센가? 이러면서 맞아 그치 납득 사촌 형아도 우리 엄마를 무서워하는구나 이후로 저 조카 녀석은 화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돌리며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자기 채널을 홍보했고 요즘은 코딩을 배운다 스크래치인지 뭔지 아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게임을 만든다 친구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줬다 하며 재잘재잘 거렸습니다 사촌 형이 아니라 삼촌이었네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간 거예요 신나서 저도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무슨 게임하냐 동영상 편지 프로그램은 뭘 쓰냐 나는 프리미어를 많이 만져봤다 하니 또 조카는 어떻게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지 묻길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봤다고 해줬고 나는 고등학교 때 C언어를 학원에서 배우긴 했다 요즘은 그런 코딩 하나도 모른다 등등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꽤 재밌는 대화였을 것 같습니다 오칸토씨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안 가니까 그만 공격하라는 뜻이죠 여기는 어쨌든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방어적인 대화예요 뻔히 속이 보여요 지금 당신의 속도 보여요 어린이들을 좀 무서워하지 좀 말아요 어린이가 제일 무서워요 아니 뭔가 당황하는 눈빛을 지금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칸돌씨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빙의하는 중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잘 얘기하고 있다 아 네 그래요 수비 잘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대화가 끝나고 헤어지며 조카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는데 조카는 저를 한돌이 삼촌 하트 6개로 저장하며 애정을 표시했고 아 예쁘네요 이게 그 남의 폰에서나 보는 장면이에요 사람 이름 뒤에 하트입니다 맞아 맞아 왜 이래 예명해 네가 프린스야 아티스트 포멀리 노은애즈 프린스야 하트가 어쨌든 하트가 이름에 왜 있어 6개입니다 아 그래서 이 녀석이 내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한 거였구나 했습니다 왜? 어떤 의도라는 뜻인 거죠? 전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딨어 이 사람은 그래서 없어요 번호 얻으려고? 그러니까 번호 그냥 달라면 되지 번호 받은 다음에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도 식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금 봉투 받을 때 답예품 교환권을 나눠줬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이 너무 심플하게 끝나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쉬움이 컸지만 저는 좋았어요 어차피 모여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본가에 못 내려가고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집에 가겠다 인사드리며 헤어졌어요 오랜만에 신은 구두는 제 뒤꿈치를 긁어대서 걷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조카의 질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진행되었죠 고령화라는 건 그냥 사람이 안 죽는 현상인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언론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온 국민이 같이 늙어가는 거인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늙던 사람은 늙고 젊은 사람은 젊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도 이런 상황으로 출산의 부담이 커진 현상인 건데 이걸 조카에게 다시 혈택시킨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너무 방어적인 눈빛과 태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겠지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은 좋은 답이에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런 건 어른들이 할 고민이니 넌 공부나 해 같은 꼰대 같은 대답이 제일 쉬운 거지만 그건 대답이 아니라 권력으로 누르는 거고 다음에 만나면 저출산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 정도만 해주는 게 다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정치하자다가 말랑말랑할 때 이때 밀어넣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는 이민이 아니면 못 막는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 이런 거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돼서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겠지라고 그냥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답을 한번 같이 찾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는 이렇게 푼다만 말 정도만 해주는 게 다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다음 질문이 들어올 테고 저는 또 어버버하겠지만요 요파 씨의 조언대로 질문으로 받아쳐야 할까요? 이분이 전체적으로 조언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로에 가깝죠 제가 괜한 말을 해갖고 이렇게 조언을 쓸까 봐 조언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미디어 노동의 재미있는 점이죠 그래서 저 함부로 막 떠들면 큰일 납니다 오칸돌 씨를 위한 개인 맞춤 답변을 해드려야죠 오칸돌 씨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은 앞으로 우리가 조언하면 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로 이렇게 가족한테 써먹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질문을 받아쳐라를 곤란한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은 대부분 가족 간의 일이 제일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현대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지 뭐랄까 가족 간에 써먹어봤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간에 써먹는 건 별로 좋은 답은 아닙니다 그럼요 권력관계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또 안 볼 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순간을 모면할 때 그 어? 하는 그 순간을 주자라는 문제지 가족과는 그냥 진중하게 대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피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요 어떤 포즈 상태를 주자라는 의도는 별로 필요 없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한테는요 안승준님의 우아를 들은 덕에 어린 친구들을 존중해보려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승준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아이들은 귀찮고 말 안 듣는 통제불능의 사고뭉치의 모습만 이슈가 돼서 전파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저출산의 원인이 한 가지겠습니까? 근데 뭐 미디어도 뭐 중요한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미디어의 품이 없어짐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왠지 요 며칠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카가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칸도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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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